안녕하세요. 저는 몽고DB 코리아에서 영업을 맡고 있는 김혜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부스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지금 몽고DB만 베네치안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금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부스 투어를 메가존과 함께 같이 진행을 했지만 고객분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실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금일 또 이틀에 걸쳐서 솔루션 데이를 통해서 여러 벤더들과 함께 고객분들을 모시고 스위트룸에서 세션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오히려 좀 다른 배경과 또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AWS 리인벤트의 외가존과 함께 세션과 여러 파트너십을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몽고DB는 2007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한국지사는 2018년도에 설립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성장해 왔고 그런 원동력에는 몽고DB 솔루션이 갖는 장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몽고DB는 비단 하나의 NoSQL DB 이렇게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고요. 모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단순 DB 솔루션 외에 여러 고객분들이 편하게 몽고DB 안에서 실제 업무에 도움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비즈니스가 잘 성장해 왔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메가존 클라우드와는 공식적인 파트너를 맺고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 몽고DB는 앞으로 이 메가존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한국 비즈니스에도 적극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은 비단 특정 어카운트나 특정 프로젝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코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더 많은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메가존 클라우드 몽고DB와 함께 여러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